어젯밤에 비가 내리치더니 미친 날씨가 된 오늘 여름 날아와서 꽁꽁 쌓여서 햇빛에 누워있는 그녀 그 아저씨는 우리에서도 잘 보이는데 딱 보면 딱 보이는데 맞지? 이 사람인가? 이 사람이예요? 아닌가? 어 맞아 기억나요? 예스 기억나요? 500원 비디오? 예스 비디오 유명한 유튜버 네 가격은 50개 정도 오오오 50개 정도 아니야 6 6,6 6,50? 6 6 6 6 6 6 6 9 9 9 10 10 11 11 12 12 12 12 13 13 13 13 16 13 16 15 14 14 15 16 15 16 오늘 선셋 세일을 하길 잘했네 대체 안 돼 안 돼 진짜 잘 안 돼 아 살려줘 그래도 쏙 빠지면 빠이빠이점 우와 진짜 작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신기해서 뭐 이렇게 쓰지쓰 I'm waiting for you to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ood night 짜고 싼데 짜싸 오늘 재밌었습니까? 네 몇 점? 5점 5점이에요 오늘 재밌었어요 언니 스윗하다 태국 오는 언니가 혹시 외국에 오래 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필요한 거 있구나 가지고 가야 할 거 있으면 말해달래 너무 스윗하지? 없어 언니 한국에서 가지고 가야 하는 거? 아롱이? 아롱이 나는 망고 먹방을 군고구마 좋아하더라고 따볼게요 아 뜨거 뜨거 없대 뜨거 따로? 어떻게 오늘 지나면 이제 진짜 이틀 남았어 어떻게 오늘 지나면 이제 진짜 이틀 남았어 진짜 달다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 조금 더러워 보이지만 어쩔 수 없답니다 칼이 없어서 그래 우리 아 뜨거 너무 맛있어 다 먹었어 오늘은 조식 패스하고 오늘은 조식 패스하고 오늘은 조식 패스하고 오지마세요 잘 마세요 일학생 사세요 오지마 아리가루 오지마 오지마 사과진탕만 음 제법이네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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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무서워! 제일 무서워요 진짜! 어떻게 내려가요 이거? 여기 나가는 길인가? 그냥 되게 순수한 것 같은데? 저기야 다르게? 내기에서 진 한소율띠! 잘 탔습니다! 괜찮아? 괜찮아? 그 와중에 브라우니 걱정 어떻게 찍혀버림 하하하하하하 약간 추워하겠다! 오늘 해도 아주 예뻤다 이제 2개만 나왔다 그러면 넌 한국행 하하하 난 방콕행 깔깔깔 너는 세연행 깔깔깔 하하하하 라자니아랑 피자 근데 토마토가 하하 같은 프로마치겠다! 저희 집에서도 지금 이거 먹고 있대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빵 다 레스타드이다 빵만? 넌 친구들이랑 놀면 뭐해? 최근에 논거 세연 끝나고 아침에 조조로 영화먹고 배고픈가? 배고픈가? 늘 always 아니 진짜 밥 먹고 한 5분 잠깐 배불라고 하나? 큐 미쳤지? 와우 미쳤지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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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즈들 찌그릇이 오우 찌그릇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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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이제 막 지리려고 하는데 끝난다 오케이 우리랑 갈게요 다 다 그러면 오늘도 라면소킹아 언제가? 언제가 소유라 끝이야? 네 어떻게 드디어 갑니다 비싸 그다음에 또 한가족 우린 내일 갑자기 캡핑투어 우이 우이 뭐 입지?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까 제가 넘치게 두 가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,